저는 그 영화를 장르별로 얘기하면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플라시 있고 스토리가 있는 영화도 물론 제가 참 좋아하는데 초이스가 있으면 저는 액션 영화를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보는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 하도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액션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안에 어떤 플라시 있냐면 대개 007이라든지 아니면 탐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람보 옛날 이런 액션 영화들 이렇게 보면 대개 그 유능한 주연배우가 딱 나와가지고 어떤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연배우가 누구냐 감독이 누구냐 하면서 처음에 프릴루드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려운 태스크를 어떻게 이 주인공이 풀어갈 것인가 대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액션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도원과 300명 용사 정말 액션 중에 액션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주연배우가 누구냐면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캐스팅에는 은사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몰래 밤중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어요 정말 별로지만이었어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에 떨던 자가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나중에 기도원 오늘 본문 300명 용사를 이끌어가는 장군이 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메가폰을 잡는다면 기도원의 첫 모습은 그 멋진 액션 드라마의 주인공같이 신출규모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시시하고 소심하고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있는 그런 시시한 남자가 아니었을까 밤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야 막 그러고 나서 밤중에 집에 들어옵니다 여보 나 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목소리가 밝네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아 나 몰래 타작 하나 더 했어 우리 보리떡 하나 더 만들어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수준 이게 바로 기도원의 첫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별로 이 사람에게서는 스펙타큘러한 액션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별로지만의 기도원을 어떻게 쓰셔서 오늘 기도원 300명 용사가 거두어내는 이런 액션팩 드라마를 연출하시는가 어쩌면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소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쓰시는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액션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테이지를 셋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먼저 아르켜 주는데 사진을 보시면 길보아산 저 밑둥에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치고 저 모래산 아래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명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저게 이스라엘 평지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Valley of Israel이라고 이야기하는 평지예요 골짜기라고 해서 산골짜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바로 가장 이스라엘에서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저기에 움푹 솟아있는 두 산의 그 계곡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지금 13만 5천명의 미디안 군대와 그리고 길보아산 저 밑에 강이 흐르는데 그게 하롯강입니다 바로 그곳에 3만 2천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저기 하롯샘이 있죠 바로 하롯강이 흘러가서 나중에 저기서 물을 먹는 장면이 저 하롯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화면 밑이 모래산이에요 저쪽에 우리 미디안이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전체 그림으로 보면 약간 3차원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저 모래산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롯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길보아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그 앞쪽에 이스라엘 모래산 앞쪽에는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명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3만 5천명 대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얼추 계산을 해봐도 한 4대 1 정도로 열세입니다 무기가 같아도 한 명이 4명의 미디안 군대를 잡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는 아주 열세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입니다 이거는 싸우는 게 죽는 것이죠 어쩌면 13만 5천명을 대항하려면 한 30만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붙어볼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게임도 안 되는 숫자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대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데 7장 2절에 보세요 왜 줄이라고 하냐면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이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1대 4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많아서 줄여야 되는가 혹시라도 이기면 3만 2천명으로 이기면 야 역시 내 머리가 내 재능이 내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 할까 봐 더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 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조금만 뭐 잘 되면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라 해서 겁먹은 자는 가라 그랬어요 겁먹은 자는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명 중에 몇 명이 떠나냐면 2만 2천명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갔다고 해도 틀리잖아요 3명이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겁먹은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2명이 가버리고 혼자 남은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가요 야 이건 어떡하냐 만명군이 안 남았네 만명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아 드보라는 발악장군하고 만명으로 싸웠지 아마 그 만명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랬어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 만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봐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 정원이 천명이면 지원이 만명을 했어요 그럼 9천명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9천명을 떨어뜨리게 해서 시험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만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고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보셨던 하루쌤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게 무슨 시험인가 싶은데 어쨌든 물을 마시게 했더니 이 만명이 물을 먹는 모양새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요 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처럼 물을 핥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날름날름하면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물가에 가서 그냥 내 생각에는 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을 쳐받고 그냥 꿀꺽꿀꺽 그 샘에서 물을 마신 이런 두 종류의 양태로 나눠졌는데 겟스 왓 물에다가 샘에다가 얼굴을 쳐받고 물을 마신 꿀꺽꿀꺽 마신 사람이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떠가지고 날름날름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놓고 9700명은 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가라 했고 왜 머물라고 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라고 하는 사람은 보내고 머물라고 하는 사람은 머물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300명이 남았던 것이에요 요즘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양궁이 우리 한국 양궁이 10연패를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지난 올림픽 10회 동안에 한 번도 양궁이 금메달을 놓친 적 없이 10연패를 했다고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보고 제가 놀랍니다 10연패를 했는데 그 말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앞뒤 잘린 거 생각하면 36년 동안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이 계속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스포츠 역사에도 있을 수 없는 아주 신기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모든 기자들이 취재 경쟁에 나타내서 What's the secret?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그때 금메달을 딴 형제가 그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양국은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실업까지 모든 선수가 운동하면 모든 선수가 부정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험을 보고 테스팅을 하고 경쟁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10연패를 한 비밀이다 그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난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게 너무 괜찮다 이 공평하게 시험을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승을 하면 대표팀이나 중학교 올라가고 잘하는 선수 탑두리를 뽑아가지고 또 근데 아무리 초등학교 때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테스트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누락이 되고 또 다른 선수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올림픽 대표까지 뽑혀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니까 내가 너 다음 대표대에 너 나가 너 지난번에 우승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해도 돼 시험 안 봐도 그냥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테스팅을 거쳐서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나갔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300명을 뽑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에 파이널리 금메달을 목에 거는 훈련 그 각고의 시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금메달의 영광을 아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 난관을 통과했다 이게 아니라 이 300명은 우리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은 게 있나요? 오늘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300명에 들어가서 목에 금메달을 걸었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영광스러운 나는 300명의 정의의 부대에 드디어 들어갔다 기두원의 특공대에 선발되었다 결국은 내가 이 실력으로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파이널리 내가 300명 안에 들어갔다 그런 게 있나요? 아니죠 이 300명을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3만 2천명 중에 2만 2천명이 떠났어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 달아 안 그래도 처자식이 눈에서 아른아른 거렸는데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만명에 남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은 그 안에서 야 쟤네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지네들만 살겠다고 가네? 저거 이상한 인간들이네? 아마 그런 얘기, 만명 중에서 그런 얘기 나와 쓸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명도 이게 게임이 안 되네요 만명하고 13만 5천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더 줄여가지고 300명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화를 양궁화해가지고 정중해서 볼 사이를 그냥 딱딱 맞춰가지고 드디어 우승을 해가지고 300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물 먹는 모양 가지고 걸렸는데 아, 내가 그냥 멀고 쳐박고 먹는 건데 왜 또 이걸 떠다 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300명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흔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300명을 하나님이 뽑았는가? 이 물에 그냥 얼굴을 쳐박고 꿀꺽꿀꺽 마신 사람은 지금 저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경계태세가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활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어디다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낙제를 시켰다 그러면 물을 이렇게 떠먹는 거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항상 경계태세를 유시하면서 혹시나 올까 하면서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거기에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솔직히 저는 누가 더 마음에 드냐면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몸을 탁 던져가지고 콱콱콱 먹는 게 싸나이답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날룸날룸 하면서 쫄짱부 갖고 말이죠 눈치나 보고 아이고 그래서 나 같으면 9700명은 남아라 300명 너희들은 안 되겠다 아직도 겁먹고 있구나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개처럼 핥은 그 사람들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양궁에 정조준 해가지고 10점을 관역을 뚫어섰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수가 없어서 낙제를 한 사람이에요 난 뭐야 이게 나는 왜 여기에 뽑혔어 9700명이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명에서 2만 2천명이 빠지는 것도요 굉장히 허전했을 겁니다 후에 막급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9700명이 떠나니까 남아있는 300명이 아싸 금메달 이런 걸까요? 아니요 아 내가 9700 내가 왜 물은 또 이렇게 먹었지? 나도 그렇게 꿀꺽꿀꺽 물 속에 얼굴 받고 먹고 싶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고 후에 막급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시험했다는 것일까?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 I don't think so 전혀 설득이 안 돼요 그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외롭게 남겨진 게 시험 문제였어요 외롭게 남겨진 것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그거였죠 왜 나만 남았지? 왜 나만 봉사하고 있지?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해 내가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데 왜 저것들은 교회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봐? 이런 거예요 남겨진 외로움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대학부 반사를 했어요 요즘 반사라는 말 잘 모르시죠? 선생님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부 선생님을 했는데 저의 어머니가 대학부 학생들을 전부 다 집에다 초대를 했어요 집이 넓어서가 아니라 아주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학생들 먹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어렸을 때 대학교 선배들이 온 거 아니에요 형님 누나들이 다 온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오니까요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부터 시작해서 4박자 이런 거 게임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형님들 누님들하고 같이 막 놀고 하면서 정말 웃고 너무너무나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심 식사 다 하고 우리 이제 선배들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그릇을 치우는데 외로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혼자 남았네 형들하고 같이 2차 3차 가고 싶은데 혼자 남은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그렇게 막 떠들다가 훅 떠나버렸을 때 남겨진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쑥 가버렸을 때 남겨진 1만 명이 그 시험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3명 중에 2명 가는 게 아니라 1만 명 중에 9,700명을 보내버렸을 때 남겨진 300명은 금메달의 영광 정의의 부대에 뽑혔다? 아엠 특공대? 아니요 왜 나만 남았을까? 나는 뭐 때문에 이 죽는 길을 가야 하는 걸까? 과연 이게 의미 있는 거니까? 내가 남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남겨진 외로움과의 싸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팅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섬기다 보면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과의 싸움이 있어요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만 남아서 의자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마지막에 문 닫고 가면서 나 혼자 교회 부엌을 치우고 가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 막 성도님들이 새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막 떠드는데 뒤에서 20년, 30년 섬겼던 성도님들이 저것들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열매만 따먹네? 하는 씁쓸함이 있어요 알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근데 그 시험 통과하셔야 됩니다 왜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만큼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못된 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남들은 다 교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왜 나 혼자 남았어? 왜 다 놀러가고 왜 나 혼자 남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반드시 시험 문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액티비티, 어떤 이벤트를 하면 저는 단임 목사로서 뭐가 가장 신경이 있으냐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올까? 이게 항상 초미의 관심이에요 이런 귀한 사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도 오이코스가 있어요 바일링골 하는 선교사님이며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발 우리 셀목자님들에게도 좀 전화를 해서 한 분이라도 좀 데려오게 하라 이게 관심이 있어요 지난번에 신학강자도 정말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없는 기라성 같은 박사이며 목사인 네 분의 강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정말 애써서 데려왔거든요 안 온다고 하는 거 협박하면서 안 그럼 죽어 선배가 명함 내밀면서 와라 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모셔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 괜히 했다 내가 뭘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걸 애를 썼을까? 성도들은 관심도 없구나 정말 김빠집니다 사역에 동기가 없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나 받아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래서 참석 안 한 거라면 김한영 목사님 기운 빼려고 참석 안 한 거라면 말씀드립니다 성공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김한영 목사님 기운 뺄라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거 참여하지 마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거 시험이잖아요 팔이 날린다 아무도 안 온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다시는 하나 봐라 그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니 한 분이라도 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이다 저분이 은혜 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100명보다 회개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cosmic celebration, 우주적인 축제가 벌어진다 한 사람을 100명처럼, 한 사람을 1000명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으면 이 행사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넋놓고 있거나 다시는 안 한다 이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자 그렇게 극복하거든요 믿습니까? 앞으로 올래요? 안 올래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남겨진 자의 시험이 정말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시험이구나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기도원 300명, 용사는 우리 사전에는 없다 항상 루저만 있어요 항상 컴플레인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왜 나만 있는 거야? 아, 교회 시스템이 엉망이야 사람 하나 동원도 못하고 이게 뭐야? 항상 컴플레인해요 그렇죠? 왜 나뿐이 없어? Why me? 이거요 자기 연민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하는 거야?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네요 그렇지만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힘을 내라고 하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참 아, 이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구나 내 자기 연민의 이 시험의 문제에 이 늪에 빠져 있을 때 아, 맞아 이 고난 중에 뒤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시험 문제가 있지 이 시험 문제를 우리가 통과해야지 그래야 300명이 용사가 되는 거지 300명이 루저가 아니에요 자기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만 고난이고 나만 왜 300명이 돼서 죽을 길 가야 하냐고 컴플레인하는 고난받는 그런 불평, 불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원의 용사가 되잖아요 어떻게 용사가 되느냐 혼자 뒤에 남겨진 고독, 외로움과 싸워서 이 시험 문제에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기도원은요 시시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니 부하, 보라하고 같이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군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 얘기예요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미디안 군사예요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라 아니라 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왔어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를 생각할 때 인절미를 생각하면 곤란해요 인절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성지순례 가신 분은 빵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일 때도 이 둥그런 떡이 빵이에요 빵 떡이 인절미가 아니에요 떡 떡이 아니라 이게 빵이에요 그걸 5천명을 먹이는데 바로 그거예요 둥그런 피자같이 생긴 그 빵이 굴러들어온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미디안 진영이 굴러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기도온이 칼이다 아니 보리떡이 갑자기 기도온의 칼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네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기도온이요 갑자기 불이 붙어요 겁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에 차는 얘기를 거기서 드디어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절을 하고 주저앉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보리떡 얘기가 나와요 그 보리떡 얘기가 뭐야? 여보 나 몰래 한 단 더 타자겠어 우리 보리떡 하나 더 만들어 먹을 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유목한 거기 탁월하시네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 보리떡 맞아요 신세 타령하고 왜요? 300명이에요 우리 죽으란 말이에요? 우린 죄수가 없어가지고 9,700명에 끼지도 못하고 2만 2천 명에 끼지 못하고 우리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라고 우리 나가가지고 개 죽음 당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개처럼 할지 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보리떡이었어요 별보리라는 보리떡 그런데 그 보리떡이 여우와의 칼이다 기도온의 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승리가 확신하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 300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하나님만 붙들면 승리한다 다른 초이스가 아니에요 아! 그 돈만은 우리 친척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아! 내 고등학교 동창이 정치 권력을 가졌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반드시 승리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탁월한 최성능의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다는 것을 확신에 확신에 부리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100명씩 3대조로 나눠가지고 무기는 뭐냐? 여러분 활도 아니고요 칼도 아니에요 횃불과 나팔이었어요 나팔 그리고 횃불을 숨기기 위해서 밤중에 항아리로 덮었어요 그랬다가 신호와 함께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막 불러내는데 300명이 그렇게 3대조로 나눠서 하는데 갑자기 13만 5천명의 미디안 군대들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 죽여요 서로 죽여서 12만 명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죠? 13만 5천명 만 5천명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게임을 이 전쟁을 끝냅니다 그게 이제 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험 문제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누굴 기대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초이스도 없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거기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23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30살에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7년, 8년 가까이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살에 저 메사수세스에 있는 캠퍼스 5개의 대학이 몰려있는 곳에 학원 성교한다고 뛰어들어갔어요 실은 그곳에 학생들이 한 50명 모이니까 그리고 2세들이 그때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대학교 다 세웠더니 거기 좀 와서 목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노! 두 번째 또 팀이 와서니 노! 전 못 갑니다 전 실력이 안 돼 영어가 짧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왔어요 세 번 삼고초료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할 수 없이 갔어요 서른 살에 안수받자마자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갈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거기 지금 박사학위하고 있는 집사님 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청빙위원 중에 한 분 와가지고 하는데 믿을만해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정렬에 불타 있어요 목사님 오시면 캠퍼스를 다 우리가 다 장악하자는 거예요 보금으로 장악하자는 거예요 이야 저분의 등에만 엎혀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보고 결정을 했어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메사슈에스 학원가로 뛰어들어갔어요 갔는데 무슨 일은 안 좋았어요? 이분이 그때 학위를 딱 봤더니 2개월 후에 싱가포르 대학으로 가시더라고요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목회 30살이에요 처녀 목회를 할 때 초장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300명 이 외로움과의 싸움 남겨진 외로움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너 뭐? 저 불굴의 의지의 집사님들 믿고 목회한다고? 에라! 가버려! 가버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코나로 몰 때가 있어요 뭘 의지한다고? 너 누굴 바라다 본다고? 야! 나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코나로 몰아넣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시험에 통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집니다 와이 미의 늪에 빠집니다 왜 사람들은 안 해? 왜 나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의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다 볼 때 300명의 보리떡은 아니 기두원 자기 자신은 그 말대로 하나님의 칼이 되어 하나님의 용사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의 임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은 이 보리떡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고 코나로 모시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 산상설교할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넓은 문으로 가지 말래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대로 가지 말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기도원 300명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만 남겨져 있는가? 좁은 문이에요 왜 남들 다 가는 길에 나도 왜 같이 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우리 처자식들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왜 그 길을 안 가고 왜 남겨져서 나 혼자 희생을 해야 되고 왜 나 혼자 내가 무슨 나라를 지켜?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지 왜 나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데 신은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그 명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팅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남들이 다 아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박수받는 길, 모조리티가 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마이너리티가 가는 길 갈채가 아니라 괄시를 받는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외롭게 혼자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갈수만의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나 죽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계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엉터리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바보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바보스러운 기도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믿음 지키며 사는 게 바보 같아요 그렇지만 컨닝을 하고 A학점 받는 것보다 정직하게 C를 맞는 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약게 살면서 자기 밥 챙기면서 자기 배만 부르면서 떵떵거리고 부자되는 것보다 조금 가난해도 나누어 먹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그게 진짜 승리예요 아멘이 적어지네요 예수 믿고 대박나세요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예수 믿고 손해보는 길도 뚜벅뚜벅 가는 게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원 300명 보리떡이 하나님의 칼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말고는 달리 승리할 길이 없어요 나 혼자라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길의 승리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